예 김고추 덜렁덜렁 갑자기 생각났어 아우 아까 전에 아침이었어 아침에 이제 이렇게 있는데 유소방이 일어난 거야 유소방이 일어나자마자 이제 내 하이라이트를 보거든 유소방이 아우 오늘도 우리 자기 하이라이트 좀 볼까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예 오늘 하이라이트 보지마 이랬어 그랬더니 왜 이런거 아 오늘 하이라이트는 보지마 괜히 보고 나가도 나한테 지랄하지마 이랬단 말이야 그랬더니 왜 뭔데 못얘긴 했는데 또 이러는거 아 못얘기 한거 없으니까 아 그냥 보지마 막 그거 봐서 괜히 싸우는거 아니니 야 보지마 이랬어 이랬어 알았어 안볼게 이러더라 우선 보지마 이랬어 그랬더니 어 그 썸네일만 보고 온다는 거야 그래서 어 그래 썸네일만 봐 이랬어 그래서 썸네일을 보더니 이제 그 밸런스 게임 이게 나와 있잖아 그랬더니 유소방이 전에 밸런스 게임 그 질문을 보고 빡 웃는 거야 거기 하도 유소방 얘기들이 많으니까 유소방이 그거 막 웃었거든 왜 나를 가만 두지를 않냐면서 막 그래가지고 이제 유소방이 아우 뭔지 알겠다면서 질문을 봤을 때 보통 질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 보겠다면서 그러더라 그래가지고 막 이러고 있다가 아우 궁금해서 안되겠다는 거야 갑자기 그랬더니 아우 얘 커피 하나 시켜봐 이러더라고 그래서 자두 스무디 있잖아 그게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자두 스무디를 시켜놨어 그래서 유소방이 어 밸런스 게임 좀 보자면서 이러더라 그래서 어 봐 이랬어 나 뭐 그러는 거야 어 니가 방송하면서 별의별 얘기 다 해가지고 이제 자기도 별로 이런거 가지고 신경 안 쓰인대 그래서 그럼 봐 이랬어 막 보고 있는데 처음에 뭐 시어머니 구하기 뭐 유소방 구하기 이랬어 막 웃고 그러더라 그러면서 뭐 뭐 불알 뭐 여덟개 막 이런거 보니까 혼자서 막 웃고 그러더라고 이제 유소방은 그런걸로 이제 어 타격을 안입어 그런거 보면서 유소방도 막 웃고불고 하고 있더라 그때 갑자기 누가 똑똑똑 거리더라고 그 자두 그 스무디를 시켜놨잖아 자기가 가서 자두 스무디를 가져와 이랬어 응 알겠어 그러다가 하이라이트를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두고 커피를 받으러 간 거야 어 근데 알겠어 여기서 김 고추 덜렁덜렁이대 막 이러고 난리가 한 것 같아 어머 그 배달원분이 오셨는데 거기서 막 핸드폰에서 계속 김 고추 덜렁덜렁이대 막 망신소를 죽는 줄 알았어 배달기사님은 뭐야 이런 눈빛으로 그래 기사님 딱 오자마자 김 고추 덜렁덜렁이대 막 이러면서 막 왜 오늘 불알 얘기밖에 없어 막 이러더라니까 아 정말 지고 싶겠어 대리기사 아저씨가 계속 이거 들으면서 혼자 웃으세요 안녕하세요 대리기사님 저는 김 고추 덜렁덜렁이에요 어머 너무 쪽팔리겠다 자야 됐어 대리기사님과 술 먹은 그녀와의 차 안에서 조용한 분위기 스피커 라디오에서는 김 고추 덜렁덜렁이가 말을 하고 있느냐 기사님도 화끈하게 웃지 못하고 의뢰자도 웃지 못하는 이 상황 김 고추 덜렁덜렁이 그녀는 누구인 것인가 싫어 기사님은 유튜브를 찾아보기 시작하는데 김 고추 덜렁덜렁이 그녀는 누구인 것인가 대리기사님의 썰이 생기는데 점점점 싸늘해진다 김 고추 덜렁덜렁이가 비수에 와서 꽂힌다 싫어 알 수 없는 이 분위기 대리기사님의 식은땀 까지 대리기사님 엄청 빵 터졌어요 대리기사님 운전에 집중해주세요 라디오에선 김 고추 덜렁덜렁이의 굵직한 목소리일 뿐 25년동안 줄 담배를 핀 목소리로 오빠라고 부르기 시작하는데 알 수 없는 이 분위기 대리기사 언 경력 5년 이런 년은 처음봤다 술 먹은 2년은 무슨 방송을 보는거지 보통 년이 아니다 어쩔 수 없다 한창 시끄러운 이 시구 김 고추 덜렁덜렁이 땜에 한 번 웃는다 대리기사님이 5년 한 거 어떻게 아셨나요 어머 모르셨구나 제가 또 가끔 가다가 방울부채 흔들러 다녀요 대리기사님 봅시다 대리기사님 제가 딱 나와있어요 우리 대리기사님이 지금 5년 정도 아주 힘들게 지금 일을 하고 계실텐데 많은 진상을 보셨을 것 같아요 느낌이 와있어요 김 고추 덜렁덜렁이 이제 저희 츄츄 도사님께서 차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김 고추 덜렁덜렁이래 조심하세요 이 지랄 차 조심하고 물 조심하고 불 조심하고 사람 조심해 그러면은 딱딱이야 응 대리기사님 내가 오늘 휠이 왔어 츄츄 도사님께서 차 조심해라 물 조심해라 불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고구마 조심하면 인생 필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정도만 조금 유의해 주시고 안전운전 하시고 네네 제가 이렇게 남 사수 잘 안받은데 오랜만에 봐줬네요 네 알겠죠 운전 조심 불 조심 물 조심 사람 조심 코로나 조심 하면은 무탈없이 또 지나갈 거예요 내일은 날씨가 나갈 거예요 나의 힘이 나갈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king 나의 힘이 나갈 거예요 너의 힘이 나갈 거예요 너의 힘이 나갈 거예요 감사합니다.